나는 종국오빠 내가 약간 의심스러웠어 우리 내가? 나로? 나 아니면 얘? 둘 다! 꼴배기도 싫었고 꼴배기도 싫었고 지효 너도 부끄럽고 그런 적 있었냐? 전 없어요 게스트와서 한 번도 설레거나 이런 적 없었어 잘 보이고 싶다 저 사람 괜찮다 한 번 놀래줘 402랜드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야! 소민이하고 지효한테도 친절하게 얘기 좀 해 네 우리한테 이거 정신을 보내라 나 이거 오랜만에 봤잖아 와 잽뚜한데 잽뚜한데 우린 됐어! 우린 됐어! 오빠 잽뚜한데 왜 소민이한테 날아버렸지 잽뚜한데 오빠 알아 우리도 구석구석해 지찍해 지찍해 직업이라고? 자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하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해요 준비하시고 이번 카테고리는 직업입니다 직업 야 잠깐만요 아 직업이요? 직업이요?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옆에 있는데 얘기하기가 어딨어 옆에 있는데 얘기하기가 어딨어 옆에 있는데 얘기하기가 어딨어 그냥도 못 듣는데는 이런 그냥도 듣기 힘든데 안에 물에 빠트리면 괜찮아요? 김정... 물에 빠트리면 되죠 물 빠지기 싫다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김정국 왔었는다 제가 선생님이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데 조국이가 선생님이었으면 아마 학교를 못 갈 거예요 아마 학교를 못 갈 거예요 맞아요 무서워서 못 가요 아 나는 좀 욱하는 성질 주기 지효한테 팔면 되겠다 아니야 나 괜찮아 오빠는 안 보는 게 화를 안 내는 거니까 오빠한테 이거 안 돼 팔아야 되겠다 오빠한테 이거 안 돼 팔아야 되겠다 오빠한테 이거 안 돼 팔아야 되겠다 아 눈을 가리겠다 눈을 가리게? 보이지 않아 해도 화를 안 내지 아 야! 아 야! 아 정말! 이런 게 된다는 거지? 약속하려고 하지마! 이게 오늘 양생이네 어 완전 양생이야 약속해 이게 힘센 양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아 왜 그래 오빠 아 나 그거 돈 한 번 끓이는데 얼마냐고요 20만 원 아 팔아 옷 벌려고 왜? 옷 벌 써 왜 파냐 이런 거야 아 팔아 팔아 아니면 밥만 먹어 아니면 밥만 먹어 근데 돈 줘 그러면 쟤가 돈도 안 줬는데 팔을 해 아 진짜 아 진짜 미리 해줄까요? 끓으면 물이 또 숨긴 게 다 저 국물에 이 아 지효 영화 들어가지? 아 지효 영화 아 드라마도 들어가? 영화나 드라마 다 들어가? 야 두 개 다 들어가 동시에? 갑자기 일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대단하네 와 이제 지효기 시작되겠다 지효기 시작되겠다 야 영화랑 드라마 다 같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나 참을 거야 나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어? 어 장소아 자 거둘게요 지효아 여성가 맞아 여성 지효다 주효가 낫다 저희 그거 뽑는 거 안 해요? 찬스? 석순 오빠랑 저랑 두 중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지효는 좀 줘야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너는 진다고 애들이 옆에서 형 먹고 있네. 그냥 먹는 거야. 한 번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가 이게. 내 눈목을 옆에서. 부스레기 먹는 거 부스레기. 야 너 내 마누란 줄 알았어. 나한테 오빠 이걸 왜 안 팔고. 왜 주는 거야 막 나한테 단순히 앉아서. 지가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지효가 늘려야 돼 앉는 거. 지효가 늘려야 돼 앉는 거. 지효가 늘려야 돼 앉는 거. 지효가 늘려야 돼 앉는 거 옆에서. 오케이 네가 늘려야 돼 앉는 거. 옆으로 가. 이걸로 눈을 썼어 나쁜 눈을 썼어. 지효. 구복탕 삼행시 하면 안 됩니까? 아 좋아요 뭐 뭐. 저기 돗자리 깔고자 노세 형님. 저기 돗자리 깔고자 노세 형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요 오빠 정색 안 해 정색 안 해. 왜 하지 마요 저렇게 정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뭐야. 어, 이 형 진짜야! 어, 뭐야! 어, 이 형 진짜야! 다리 길이가 이렇게 안 보여. 누나가 누워졌는데! 누나가 누워졌는데! 지효야 조금 짧아 보이긴 하네. 가만있어! 지효 할 수 있어! 날씨 있어! 아니, 좀 관절을 빼야 돼. 네가 이거 되려면.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봐도. 저 그림이. 어,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아, 근데! 야, 내가 막 순다고 진짜 너네! 한 거 놔줘! 그냥 숙배 줘요, 형! 아, 이거 안 돼! 나트륨 줄여야 돼! 그냥 먹어! 광주는 그냥 저만큼 주고, 나는 뿌시대기 먹는데 뭐라고 하고! 네가 앉아서 먹는 게 저보다 더 많아! 아니야! 야, 이거. 아껴먹은 거, 나 처음에 땐 아껴먹은 거야. 야, 우리 애도 이거. 미쳐먹었어, 뭐. 좀 가, 이제 너, 네 자리 봐. 나 처음에 땐 아껴먹은 거야. 오빠 종이! 또 나한테 팔아, 그럼. 오빠 안 줘. 진짜 장사 캐릭터 진짜 오랜만이야. 야, 얘 진짜 장사. 지효 누나가 진정했어, 지효 누나. 옛날 은혜 보는 거 같았어, 은혜. 옛날 은혜 보는 거 같았어. 은혜 이후에 진짜 장사 캐릭터 진짜. 어, 정국야! 어, 정국야! 어, 정국야! 어? 여서야 축하합니다! 파이팅! 성지 형 도주기지? 나 맹세 형. 나중에 후회하지 마! 어, 빠른 방안. 어?! 어?! 오빠! 어?! 아 정말 AA 아 정말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웬만큼 날린다고 하는 애들한테 얘가 운명이야 운명 운명처럼 저렇게 이건 진짜 운명이야 완전 둘이 딱인데 그냥 옷도 그냥 커플 분이시고 아 둘이 지금 딱인데 제가 자리 한 번만 바꾸면 안 돼? 이기적이야 너무 불편한데?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건 진짜 꽂히기만 해 아니 꽂히기만 해 오! 박았다! 오! 박았다! 오! 박았다! 아주 깊숙이! 할 수 없잖아! 확인해주세요! 오빠 어땠어요? 하늘을 달았어! 우와! 오빠 진짜 하늘을 달았어! 오빠! 좋아? 좋지! 써! 이런게 어딨어요? 써? 비밀투표야! 비밀투표! 비밀이 어딨어요? 이 사람은 비밀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비밀이 없는 남자예요! 아니... 하이... 하아... 하아... 으으음... 하아... 하하하하... 우와! 하ㅏ하... 그러면 이 친한 셋 중에 한 명이 꺾었네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미안하네 거봐 아니야 아니야 에이 언니 한나야 뭐야? 언니 전 진짜 하늘을 맹세해요 어? 진짜? 하늘을 맹세한다고? 그럼 얘다 얘야 그럼 얘다 얘야 언니 니가 김종국 썼네? 저는 한쪽만 가리고 있을까 멋있다? 한쪽만 가리고 있을까 멋있다? 한쪽만 가리고 있을까 멋있다? 치닛 스타일 좋아한다 치닛 스타일 좋아해 어디가 바뀌는 거야? 아 이게 어디 어디? 뭐가 바뀌 거야? 날씨가 바뀌었어요? 자 너 너 자 뭘 바뀌었는데? 진짜 몰라 날씨가 바뀌다니 날씨가 바뀌었으면 어떡해 30점을 해? 지금 픽한 거예요 이게 픽했는데요? 픽했는데요? 야 약간 큰일 났다 얘가 찜하면 그냥 가야 돼 아 진짜? 하하가 그런데 근데 연식이 있는 거 어디가 지우는 거 이거 아무리 칼날 해도 지금 강 배경이 너무 허해 저거 포항 아니야 포항? 임진각 임진각 조선시대 사진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진? 저거 약간 6.25 때 그때 사진 같은데 80년대 80년대 오빠 성공하자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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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원분들 안 계세요? 아 없다고요 원래 이런 거 경호원분들 다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뭐야 밀착 취재 이거 있잖아 저희 중에 저거 볼 거예요? 오케이 40 40 빠져야겠다 40 40 자 투표 종료 30초장 여기 어 갑자기 왜 그랬지? 멋있다 오우 안 되겠다 소민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얘네 아 얘 뭐하는 거야 뻑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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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약간 귀여운 표정 이걸로 아는데 이걸로 아는 거 귀운차 그런데 오빠 이거 읽어버렸어 아 이런데 또 아 아 아 전반전 물총 싸움은 공원 곳곳에 숨겨진 미은 의 생계 파이팅 뭐야? 뭐야? 어 4명 됐다, 4명 됐다 아니 나도 슈 cracked 됐어 야 석진이 형 거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지호야 석진이 형 거 맞춰도 돼 석진 오빠 거 맞추면 그렇지, 니가 찬스권이 있는 거지 제가 찬스권이에요 그렇지 안돼, 안돼 지호야 그걸로 가야 돼 안돼, 안돼 석진이 형 거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석진이 형 거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어머 그렇지 두부, 두부다 야, 두부 나쁘지 않다 야, 두부 나쁘지 않아 내꺼만 치지마 궁금해 이런거 약하더라구요 안돼 안돼 오케이!! 약간 이런거 약해 이거 오키 있습니까? 여기 또 남의 초벤색 뺏어가지고 아니 이게ス..뭐 1등 욕심 없으면 여자 최초로 맡고 싶진 않아요? 최초 아니에요 최초 아니에요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소민이 지금 위기예요 제가 1번 타자였어요 오빠 신발 위에다 둘게요 그래 고맙다 지효 아까 신발 올린다고 그러지 않아? 오빠 신발 어디였어요? 없냐? 뭐야 미션이야? 지효가 올렸는데? 아니 종국 오빠 신발 빨리 줘 올려 올려 상관없어요 왜 서로 대답하냐?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얼추 치러졌잖아 누군데? 너무 화를 내셔서 못하겠어요 누구로 치러졌어요? 누구로 치러졌어요? 소민이 지금 석진이 형 아니 누구로 치러졌는데? 석진이 형은요? 석진이 형은요? 아니 근데 오빠 발사진 때문에 그러는 건 오빠가 다시 모르겠다 나 들어서 써야겠다 모르겠다 나 들어서 써야겠다 너 왜 이렇게 말해도 돼? 왜 그래? 아니 오빠가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왜 말 안 해? 왜 추리 안 해? 아니 얼추 치러 전수로 나 나왔잖아요 야 원해 셋 셋이 한번 할 수 있어 그렇지? 셋이 한번 할 수 있어 손 잡았어 손 잡았어 아 좋아 어 떨어졌어 지효야 지효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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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김종국 네 네 나왔어 무조건 전소민 팀이구나 일단은 포 뺏어올 순 없나요? 뺏어올 순 없습니다 뺏어올 수 있으면 영원히 감에 보내야 돼 영원히 감에 보내야 돼 오늘 타면 못 만나 시작 1초 3글자 시작 지효가 반응 어떻든 점심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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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믿어주죠 진짜 libre 야 세찬이 아니에요 에 아니라니까 에 도저께요 아니야 이거 도저히 진짜 아니야 근데 와 이 둘 중에 어떻게 되냐 이거 아 나 모르겠어